연꽃을 들고 못하락 산에 뜬 산의 꽃과 흐르는 빛 천리의 그 향기는 아발록 티텔스 바람 아발록 티텔스 바람 관생보호사 관생보호사 얼마나 우리의 생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 세상을 이룩게 하고 사람을 유익함을 주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좋은 말 먹고 납득이 가면 그거 무슨 소리 있어요 방울 토마토 조림 그리고 도라지 이적정 상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발록 티텔스 바람 아발록 티텔스 바람 관생보호사 관생보호사 아멘 아발록 티텔스 바람 아발록 티텔스 바람 깊은 방황에 지친 영혼은 갈 길을 헤매리라 무근한 그 품 안에 안기옵니다 아말로 기댈 수가라 아말로 기댈 수가라 관생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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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생보호사